나 그래서 너무 웃겨왔어. 아, 맞다. 나 방학 때 엄마, 아빠랑 홍콩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. 이 머리핀도 거기서 산 거고. 아, 근데 나는 홍콩보다는 미국 디즈니랜드가 훨씬 더 좋더라. 유라, 너 미국도 가봤어? 응. 우리 고모가 미국에 사시거든. 그래서 여름방학 때마다 가. 나도 친척이 외국에 살았으면 좋겠다. 진짜 부러워. 야, 한율아. 너 진짜 뻔뻔하다. 니네 아빠 사장님이 아니라 운전기사라며? 니네 엄마는 식모고. 뭐? 엄마랑 너네 집 지나가다가 여기 내 친구 집인데? 하니까. 엄마가 그 집 주인은 아들밖에 없다던데? 어떻게 된 거야? 아니야. 거기 우리 집 맞아. 그래? 그럼 확인해보면 되겠네. 지금 가보자, 니네 집. 유라야. 그럼 우리한테 전부 거짓말한 거야? 아니야. 그럼 말해봐. 말해보라니까? 아! 아! 유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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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! 유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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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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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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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! 아! 오빠! 오빠 태풍 오빠! 태풍 오빠! 나 때문이야. 나 때문에 태풍 오빠가. 제발 태풍 오빠 좀 살려주세요. 오빠! 빨리 깨워놔! 아! 일어나! 제발! 오빠! 아! 엄마! 씨 !